야, 그 좀 예쁘게 말 못하냐? 아무리 어린 여자라도 총장님인데 아니지, 나이도 너보다 많잖아, 어? 총장님이면 인마, 우리 서장님이랑 같은 계급인데 그게 웃음냐? 어. 이 자식이... 일관성은 있잖아요. 나이, 계급, 성별 다 센가하고 무시하는 거. 야, 누가 남적으로 예의 차리래? 공조에서 사건 해결하면 재판장에서 분위기도 좋고 다 좋지. 공조는 무슨, 우리가 잡을 것... 아니지, 우리가 아니라 나지. 동백이와 아이들이. 아니, 나이가 몇 갠데 하여간 이거는 지 저 뒤로 지 폭을 다 차요. 그래서 뭐 검색하실까? 신문기사. 뭔 신문? 범인 써놨잖아, 검색하라고. 응? 신문지에 피로 쓴 숫자. 그게 기사에 다 놨냐? 에휴, 정말. 뭔 숫자인데요, 좀 알려줘봐요. 염화라는 영자신문을 읽었어. 근데? 시체 옆에는 엉뚱한 신문이 있었지. 왜? 범인이 남긴 떡밥이니까. 그래서? 재호야. 재호? 신문재호. 발행된 숫자? 경환일보의 재호는 22,000번대. 16,669호의 발행 연도는? 6,000번 앞이면 뭐... 와, 그거 벌써 20년 전인데? 2000년 10월 6일. 19는 뭐죠? 명인 30인데? 뭐 30은 편집 횟수니까 상관없고. 19는? 회의지. 빈곤.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가적 지원 시스템 절실. 아, 대박. 아, 대박. 아, 두 분 다. 아, 쏘. 아, 쏘. 아, 쏘.